작년 9월 부터 올해 1월 까지 장장 4개월 정도 플레이한 스펠런키 모험집 입니다 예 재미없다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송하고 있거든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제발 제발 태라자마자 으 저런 뒤죽하다 있네 호호호호우 좀만 늦었어도 독화살이 날라오는거네 갑자기 왜 난데없이 독화살이 날라오냐 어? 아 미친게 그만 죽을 뻔했다 으어 함 봐줘 함 봐도 함 봐도 새꺄 아아아 미친게이잉 체력 별로 없는거 확인해 어 아 맞다 탈 때 불 쏘지 이 새끼야 미치겠네 아 거지같아 제발 아 숨이 안 살았어 숨이 안 살았어 아 아 미친 아 미친놈아 아 아 아 응 알겠어 대단하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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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마지막 나갈 때까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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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 우주선 온다 우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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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한번만 살려줘 왜게나 나 여깄어 내 체력이 없어 죽겠어 좀만 더 빨리 와 나 죽겠어 빨리 빨리 공식하봐 왜게인 청동원 왜게인 청동원 이 장면 어떡하니 아 개월받네 어쩐지 넘어져 있는게 좀 이상하더라고 날라가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거야 부둥날 와 세몽이 맨날 1등하네 나 진짜 안질리냐? 와 대단해 쟤도 그래 아아 아아 미취에엥 왜이іт 왜이 입니다 왜이래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내가 저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가다도 노가다인데 재미없는 스토리를 내가 그걸 계속 꾸역꾸역 봐야 되는게 일단 힘들었고 어 이 새끼야 이거 너 뭐야 미친놈아 너 뭐지 안 나가자 안 나가자 안 나가자 아 아 또 이렇게 죽네 어 어 아니 아 미친 게이머 밑 가시가 숨어있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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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직 게임 터진거 아니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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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할라 그랬어 원래 이렇게 할라 그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봤어요? 내가 점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점프하는 그 타이밍에 독대 힘으로 점프가 돼가지고 점프가 텔포가 돼버렸어 뭐야 아 미친 뭐야 갑자기 아우 Be7 어 어 어 어 enfor 용기 괴심해서 안 죽어 저거에요 내가 말한게 저거에요 저거 당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와 심지어 독가지 진짜 저게 게임이냐? 저게 나라고 생각해봐 마지막 아니었어? 아 어이C 마지막인 줄 알았냐고 주보다가는 줄 알았잖아 미치겠네 진짜 가지 옥신 부리지 말자 경건하게 어차피 나 근데 동 면역이잖아 근데 왠지 그냥 피해야 될 것 같았어 왠지 느낌이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악 진짜 오오 제발 일어나 이 새끼야 아 오우 아 미친 아 아 제발 오지마 미친놈으로 도착한거 같애 유독 유독이 있나? 하하하하 저기 좀 들어가겠다는데 저거를 진짜 돈 이제부터 착실히 모아야겠다 세몽이와의 격차를 굽힐 때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저새끼 저거 맘에 안드네 아 미친 엘벳한 고양이가 하하하하 참 나 힐 롬 흰 아 오 exceptionally 도착 하핳 아 안돼 어떻게 딱 여기 세 칸만 있는데 이게 그 세 칸 있는데 딱 걸리냐 더 와 더 시갈라 멈춰라 더 와일러 나이스 새끼야 오 마이 갓 가방이 하나 나옵니다 앤덤이 아니에요 오 쉣 탔어요? 와 미친 게임 진짜 와 미친놈 미친놈아 와 나 씨 진짜 몰랐어 이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빗 아 시곱몬 으아아암! 열받네! 사키지키야 버리자마자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응 필요없어 으앙악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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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조 고양이 때문에 사이드로 못 갑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아이씨 으아악 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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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저기로 딱 들어오냐 아아... 아아... 아 어지러워... 흐흐흐흫 하아... 일단 그래 저주런이라고 생각해보고 조심히 하자 흠 흐흐흫 흐흐흫 피부에 의미가 없어 이제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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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진짜 짜증나네 흐흫 와아...갑자기 들어와 버리네 아 저 벌새끼가 이렇게 깨워버려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오면은 내가 뭐 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깨워버리니까 아 짜증나네 오우 쉣 아 아 진짜 또 아 진짜 아 와 팩이다 하고 놀라... 와 팩을 보다가 한눈 팔려가지고 아 진짜 결국에 한번에 드시는구만 진짜 아니 갑자기 어디서... 왜? 저기 왜 트리거가 된거지 왜? 저거 엄청 위에 있는건데? 용암맨이... 아 뭐지 어떻게 된거지? 아 아 아 아 미쳤네 아 미친 이 새끼야 진짜 아니 이게 날라오네 아 어떻게 스킵하라고 미친아 아 나 진짜 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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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아우 아우 야이씨 짜잔 아이씨 아하 아하 아유 이거 이런 아우 튕겨야지 멍청아 뭐해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 아 나 죽어도 돼 이 새끼야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 어차피 여기로 오려고 했어 새끼야 날 죽인 줄 알았겠지? 난 내가 오고싶어서 왔다구 으아앗 빠야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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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정말 그지같이 있는데 아 우침반 아 미친 새끼야 이게 점프가 어떻게 되는거야 어어!burg accused 하아 아랭신저 YOUR끼가 있나아 아아 가쾌! 타oooo! 어쒸 어엉 모கவ 아 미친 그게 어떻게 밟고 올라가서 불이 터지고 이거 아 이거 안가지고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위험해 아니 닿나? 그게 닿어? 나 안맞았는데? 얘한테 맞은 것도 아니야 돌면서 여기 닿어 아니 내가 안 닿으면 안 닿는거지 왜 이런 판정이 있었냐고 별 이상한 판정이 다 있네 야 다시해 다시해 죽어 죽어 빨리 총 필요하다 어떻게 된거지? 갑자기 외계인선이 날라와서 터져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뭔가 아닌데 뭔가 아닌데 이거 아 아 아 아 쉣 쉣 쉣 쉣 쉣 쉣 쉣 Notない 아 안 돼 아우 좀 있음 아우 아 아가가 딸이야 딸 스토리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요 미친농화살 날라오는 수준 아, 이거 폭을 두 개를 써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어허우, 어허우 컴다운 용도를 왜 이렇게 많냐 아, 이번 맵 쓰레기네요 정말 어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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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.. 죽어!! 미치해 하하하하하 Inarna 야 진짜 하하하 하하하 진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진짜 진짜 아아아아아아 어 미친놈아 미친놈아 어 이 새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어 이 새끼 봐라 이 새끼가 그냥 어디 싸가지 없게 주인을 그냥 씨 몰라먹어 그냥 죽어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허... 허... 꺼져, 새끼야! 바퀴월드 아 어 어 노 안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용암 넣으시려. 아 미친 게임아. 여기서 용암 맨이 이걸 밟았어. 오케이? 근데 이게 한번 떨어지고 떨어질 때 저게 데미지가 붙거든요. 그래서 체력이 99인데 99담 조용히 하세요. 빵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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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